오늘 어느 조각가의 몇 번이라고? 오늘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은? 오늘이 39번이래요 39번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39번 테스트 영상입니다 테스트 영상이에요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테스트 영상이에요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테스트 영상 중입니다 화면이 좀 이상하죠?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테스트 영상 39번? 39번 오늘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39번 테스트 영상입니다 지금 흡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테스트 영상 화면이 지금 와이 겹이 상당히 흐리고 장난을 많이 쳐요 화면이 별로 안 좋죠?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테스트 영상 테스트 영상 화면이 좋지 않아요 지금 화면이 좋지 않아요 가장 작품 생활 테스트 영상이 어떻게 생각되어 있어요? 네